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전공의 집단 휴진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죠. 내일 예정돼 있던 의사국가시험은 결국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백창은 기자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두 번의 투표 끝에 복귀가 아닌 파업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11일 연속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은 계속됐습니다. 이들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내일로 예정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일주일 미뤘습니다. 시험 대상 의대생의 90%가량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시험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만 시험을 추가로 더 미루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단 휴진으로 진료가 미뤄지거나 수술이 취소되면 의료법률지원이 가능한 피해신고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는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의료계 원로들과의 모임을 추진하는 등 계속해서 의료계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TBS 백창은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